연정이! 연정이! 다 드리고 싶다! 예스! 러비! 아야나! 사랑 진짜 많다! 여러분은 차지연자를 보고 계십니다. 나영! 나영! 엄청 많아요! 최선을 못 맞췄는데 최선을 못 맞췄는데 뒤에도 사랑은 좋아 나영! 뒤에 소리 들려! 나영이 나영이 여기 뒤로 붙잡아 또 뒤에까지 있어 저희까지 저희까지 그리고 참 다행인게 이렇게 많이 안다치시게끔 이렇게 앉아계셔서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민아 좀 보이세요. 안 돼요? 민아 너무 귀여워. 저희도 마음 놓고 네. 진짜? 저희도 좋아해요. 누구? 엄마예요. 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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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각자에 막 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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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일단 침착하시고 한 번 다시 인사를 한 번 해볼까요? 네! 네! 안녕하세요! 아이와이 자연입니다!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! 안녕하세요! 소아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아이와이 유정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아이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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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정말. 와, 정말. 열기가 똑바로 돌아가는 상태네요. 여러분, 잘 추셨나요? 네. 아, 잘했어요. 여러분, 지금 잘 추세요, 추세요. 오늘 밤이 따로 날씨가 시원해요. 딱 저렇게 좋은 일이에요. 축제 잘 즐기고 되실까요? 네. 네, 저희 오늘 공연 좀 준비됐으니까 같이 즐기시면 좋겠어요. 저희 수락국 꼼꼼꼼 하세요, 여러분? 마시면 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흥미로 살짝 가라오르겠으니까 똑똑똑으로 살짝 가라앉게 한 다음 다시 신나는 날을 찾아올 거니까 저희 똑똑똑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날씨 딱 어울리네요. 그럼 저희 똑똑똑한 귀에 신나는 오늘 준비했습니다. 많이 응원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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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